2023년 적당한 성적으로 대학교를 졸업한 나는 꿈을 이루기 위해 서울로 런! 했다. 지방나에게는 두려운 서울의 월세, 사기, 수많은 사람들. 이곳에서 나를 지켜줄 것은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고를 통해 갖게 된 안전한 집 뿐이었다. 참고로 우리집은 바로 앞 암사시장에서 제철음식을! 출근은 더보 8분 거리, 지하철이! 혼자 있는 게 무서울 땐 코너 옆 주민센터와 경찰서가! 마지막으로 골목골목 숨겨진 감성카페는 덤으로! 지방로 서울로! 이 정도면 부모님도 걱정 없겠죠? 내가 가장 안전한 집, 나의 서울집, 청년 매입임대주택, 허브빌에서 시작했습니다.